할렐루야 오늘은 공산주의 형성의 배경, 유물론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국가와 대체하고 있는 마지막 국가이죠 전 한반도 국토를 잿더미로 만든 뉴이오 전쟁이 휴전한지 불과 7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 원로 목사님처럼 공산주의와 싸우기 위해 피우셨던 20대가 오늘날은 9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에게 한국 전쟁의 진실을 가르쳐 주실 생존자가 거의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세대들은 공산주의의 잔악성도 또 한국 전쟁의 비극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고 있음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전교주를 통한 우리 학생들의 교육 초등학교에서는 김정은을 선생님 또는 그분이라고 가리키면서 미워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가 78주년 광복절이었는데요 광복절 경축식 때에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의 세력이 민주주의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선동과 폐륜적 공작을 일삼아 왔다라고 연설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했을 때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립니다 2023년도인데 사회주의도 아닌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대통령 육성으로 듣는 건 뜻밖의 경험입니다 1970년대 유신 시절에 무찌리자 공산당을 입에 달고 다닐 정도로 친숙했지만 소련 붕괴와 한국, 동국권, 즉 공산권이죠 수교를 거치면서 거의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한때 위세를 떨쳤던 유럽과 일본의 공산당도 빛을 잃은 지 오래다 라고 한길의 신문에서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왜 이 공산주의의 사상에 지금도 우리나라는 7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사상이 계속 물들고 있을까요? 이런 사상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 공산주의를 형성한 기초사상 유물론이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이죠 이 유물론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물질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작은 원자들처럼 보이는 물질만이 이 세계의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근본이 되는 실제는 어떤 신도 아니고 정신도 아니고 관념도 아닌 물질로부터 오히려 정신과 종교와 도덕과 예술이 만들어진다라는 지극히 무신론적인 사상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대공업과 또 자연과학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 자연과학에 기초한 유물론이 신흥 국민의 개몽 철학으로 등장합니다 이 철학은 당시 급발전하던 사회 형상과 맞물려서 그 지정으로 발전되는데요 그 사회 현상은 바로 신은 없다 라는 사상이죠 그런데 저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되었으니 지인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이라 완전히 반대되는 무신론 사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물론을 발전시킨 것은 이 사회의 현상이었죠 1700년대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와트 증기기관이 영국과 전세계 산업혁명을 촉진하였는데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긴 형상이 풍요와 곤빈이 같이 심삭됐다는 점입니다 자본가들은 그만큼 산업이 발전되면서 돈을 많이 축적하였지만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특히 가장 문제되었던 부분은 바로 아동학대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몸집이 작기 때문에 영국에 많이 있는 이 굴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사이즈라고 하여서 많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혹독한 노동시설에 시달렸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현실, 즉 노동가의 비참한 삶에 많은 학자들과 철학자들은 가슴을 아파했고 또 많은 지성인들은 자본가들의 추악한 탐욕에 붕괴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와야 한다고 봤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의 본인의 스스로 힘으로 시작하려고 해결하려고 하였고 하나님을 떠난 방법, 또 본인들의 이성을, 지성을 의지한 방법으로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역사를 연구하면서 연구할 때 아주 확고한 법칙을 발견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공부를 하였죠 이렇게 노동의 혁명을 일으킨다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는 많은 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시대의 많은 지성인들이 인류 역사를 연구하고 관찰하면서 이것을 과학이라고 규명을 합니다 과학은 무엇인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관계에서 모든 것을 습득하고 설명하려는 것이죠 고대 그리스의 원자론부터 시작해서 주전 460년부터 시작했던 이런 이론들이 1760년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철학들을 내놓게 됩니다 근데 마르크스가 1818년도부터 1883년도로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모든 철학을 통틀어서 변증법적 유문론이라는 그러한 사상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경제적 물질 관계가 인류 역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발전시키고 지배하고 유지하는 것이 저희는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배웠지만 그런 종교 사상을 다 뒤로 한 채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의지하니까 이 많은 학자들은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허구적인 사상이나 개념이나 정신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는 것, 경제적인 물질 관계다 하지만 단시 최고의 지성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시작하지 않는 그 어떤 해명도, 철학도 인류 역사에 오히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물질 관계가 인류 역사를 지배한다는 뜻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사회와 정신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문제로 생기는 고통, 번민, 희루애락이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만들게 하고 예술을 만들게 하고 또 사회를 변형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유물론 사상은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무신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 먹고 사는 문제 특히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이 계급이 형성이 된다라는 관찰을 하였죠 생산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브루즈와들이 있고 또 그 생산을 위해서 노동이 착취가 되는 노동자들 플로리테리아시 있다 이 두 계급이 형성이 되고 이 두 계급은 서로 모순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계급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계급 투쟁의 결과가 역사의 변천을 원동력 있게 발전시킨다 그것이 이들의 이론입니다 즉 인류의 역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 계급이다 라고 외치면서 이 현실을 해결하려면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돼서 사회주의가 시작하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사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런 계급층의 분열로 말미야마 사회는 부패하고 또 이런 모순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고 평등의 공상사회가 필연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것이 모든 인류 역사의 종착력이다 라고 마르크스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반드시 주체적으로 이루어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동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그 혁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무참히 죽여도 괜찮다라는 사상이 시작되면서 공산주의 사상이 시작이 되죠 이 평등한 공산사회는 저희 성경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모든 성도들이 같은 물건을 공용을 하고 나누면서 은혜의 세력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던 그 세대죠 하지만 이 초대교회는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하나님부터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였죠 하지만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이 지상 낙원의 비전은 결국 피로 뒤범벅인 허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상 자체는 평등, 평화를 말하지만 사상 자체가 양의 탈을 쓴 늑대요 거짓말이고 허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르크스와 앵겔은 1848년 공산당 선언을 쓰면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를 외치면서 사상을 펼치자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노동자 계층들에게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경제적 평등을 외치는 순간 그 이룹에 이론의 불나방처럼 현혹이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모든 문제의 초점을 돈, 물질로 모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성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성경은 이 길을 멸망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빌리포서 3장 19절에서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무엇입니까? 배, 먹고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오직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미 평가하고 있죠 이런 유물로 사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마르크스와 앵겔은 공산주의 선언이라는 책을 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상이 구체적으로 신원화된 것은 공산주의 사상이 실체화 되었을 때인데요 이 사상을 가지고 많은 지성인들이 그 당시에 광분을 했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첫 번째로 실천한 사람이 레닌이었습니다 소비에트 공화국을 시작한 사람이 레닌이었는데요 유물론으로 바탕한 이 공산주의 혁명 이 결과는 혁명 이후 약 5년간 무려 2천만 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5년간 2천만 명이요 또 그 뒤를 이웃 있는 스탈린은 그의 정권이 가장 고조되었을 때 1937년부터 38년, 불과 2년이죠 한 달에 평균 약 4만 명이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약 30년 동안 실종하고 사망자는 약 2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결과이죠 또 중국은 어떻습니까? 모택동으로 이에 중국 공산안이 시작이 되었죠 1949년 모택동은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일당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8년도에 그는 더 잘 살 거라는 평등한 사회를 이룰 거라는 비전을 놓지 않고 모든 경제를 농업사회에서 이제는 산업사회로 바꿔야 된다 빠르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목표로 대약진운동을 시작합니다 대약진운동 그러나 그 결과는 비참했죠 대약진운동하는 이 3년은 중국에서는 3년 대기근이라고 불릴 정도로 약 3천에서 4천 3백만 명이 3년에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1,300만이 고초를 당하고 3천만 명이 사망한 또 3백만 명의 당원이 수천당한 엄청난 학살이 이루어졌죠 이 수는 히틀러가 학살한 유대인들 1,700만 명보다도 많고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들의 수와 맞먹는 그런 수입니다 그나마 억단이 인구를 가진 중국이었기에 다시 회복이 가능했지 평범한 인구 수준의 국가 같았으면 단순 인구 감소만으로 국가 멸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는 아시아 쪽에 캄보디아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캄보디아 공산주의 시작한 사람은 폴 포트라는 사람이죠 쿠메르주 공산당이라고 불립니다 쿠메르주 공산당은 3년 8개월 만에 실패한 공산주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폴 포트는 원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보기 드문 엘리트였으나 프랑스에 유학을 다녀온 뒤에 공산주의와 모텍도 사상에 빠져서 돌아와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폭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가르침을 흡수했던 것이죠 돌아오자마자 군대를 형성하였는데요 그가 조직한 군대는 구성원 대부분이 극빈 가정의 12 또는 14세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 아이들이죠 이 12세 14세 청소년들이 농업주의라는 이상적인 사회를 최단시간에 건설하기 위해서 혁명에 걸림돌 되는 모두를 주였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공산주의에 외치는 사유재산을 다 폐지해야 하고 모든 종교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이 구호를 앞세우며 많은 학살을 했던 것입니다 킬링필드라는 곳이 캄보디아에 있는데요 약 5년 동안 2만여 개의 매장지를 수색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인구가 살해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쿠메르즉은 약 3년 8개월 동안 전 인구의 700만 명 가운데에 25%인 3년입니다 3년 3년 사이에 25%인 170만 명 자국민을 학살하였습니다 누가요? 12세, 14세로 조직된 쿠메르즉 공산당 군대가요 그러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가 실제 증언을 들어보면 학살당한 수가 170만 명이 아니라 무려 3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상 유물론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근거한 그 사상에서 발전된 공산주의 이 실체는 이렇게 너무나도 참혹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날 캄보디아 국가의 전 국민 70%가 45세 미만입니다 그 당시 쿠메르즉 공산군이 있었을 때에 25%의 그 인구를 다 멸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45세 미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 문제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입니다 현재 북한은 식량량으로 인하여 300만이나 굶어죽고 또 공개 총살 공포 정책으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은 아주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계 각국의 발표는 북한의 실상과 공산주의 실체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주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죠 국가 신영도 185개 중 최하위입니다 북한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지수 125개 중 122위입니다 세계 최악의 독재자 1위는 김성일이고요 또 자연재해 위험지수가 2위 인구당 사망이 1위 언론자유지수 169개 중 168위 제일 꼴찌죠 지구촌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가 바로 북한이고 우리나라가 대체하고 있는 곳이죠 이처럼 19세기 또는 20세기의 혁명가들 처음부터 작하면 마르크스와 엔겔 또 레닌 스탈린 모택동 폴포트까지 모두 그들은 난다 긴다 했던 모든 최대 지성인들이 만들어낸 이 사상과 철학 유물론과 공산주의 사상을 이론대로 실천하라고 하였지만 공산주의 사상 또 유물론은 실천불가한 허구였음을 증명해버렸습니다 공산주의의 허구성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죠 1917년에 레닌에 의해 러시아에서 처음 시제화되었고 또 캄보디아에서 가장 극단적인 정권으로 나타났습니다 20세기를 뒤흔들었던 공산주의는 한 세기를 지나기도 전에 구수전이 붕괴되면서 몰락하고 말았죠 공산주의는 부패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허황된 망상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론이며 오히려 1인 1당 독재체제를 뒷받침하고 수많은 사람을 제거하고 죽이는 잔악한 악이라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죠 이미 역사의 심판을 받았고 온 세계가 내다버린 이 쓰레기 같은 이론을 아직도 못 버리고 붙잡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산주의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은 정치는 아직도 공산주의죠 현재 우크라이나와 소련 전쟁에서도 우리나라와 북한 전쟁의 대리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게 미사일을 북한은 소련에게 미사일을 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죠 유다서 10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성 보통 저희는 이성하면 과학이나 철학 또 이 사회를 깨닫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이성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성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이죠 이 모든 훌륭하게만 보이는 철학이나 논리나 원리들이 실현불가한 이유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 지성의 최고봉의라는 자칭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름 전 인류의 역사를 열심히 연구하고 현실을 극복할 방법을 찾고 미래를 예언하겠다라고 자부했죠 그러나 그들이 역수한 연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더 방대한 역사의 흐름을 왜곡 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호세여서 4장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에 치닫는 인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호세에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는 뿐이오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지금 성경은 이미 옛부터의 시작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바로 가인이죠 최초 혁명가 가인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머릴리 하셨을 때에 가인에게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우리 인간은 죄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패 타락 욕심 폭력 미움 정욕 등등 이러한 인간의 죄의 문제는 유일한 구속주이신 하나님만이 오직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죠 죄를 다스려라 이 애녹성이야말로 최초로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 평안한 사회를 추구하려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의 최초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본인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였던 가인은 첫 살인자가 되고 그의 후손은 7대선 라멕으로부터 그 아들들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 수공과 퉁수로 잡는 모든 자의 조상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즉 부패와 살상과 음력이 가득한 피의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부패와 멸망의 원인이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일하게 정말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인 것이죠 호세야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유물론 모든 보이는 물질만이 진짜다 실제다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가 빵을 주지 않는다 이런 모든 사단의 사상은 언약 백성을 가로막는 무서운 사상입니다 물질주의에 젖어 살면 오늘 지금 나는 공산주의에 속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질주의, 유물론에 젖어 살게 되면 언제든지 공산주의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물론적인 사상은 교회 내에서도 팽배하죠 교회를 물질주의, 투자 대상, 재개발 대상 하나님과 나의 신화의 관계의 문제를 돈으로 다 돌려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모든 사상도 유물론 사상에서 비롯이 된 것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우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공산국가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체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유물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공산주의에게 먹힐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마지막 공산국가인 북한과 대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세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세력의 틈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의 꽃을 가장 찬란하게 피운 나라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죠 이슬만 박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실로 시작부터 여와를 아는 지식으로 다시 태어난 국가인 줄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나라는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또 기독교를 받아들인 모든 나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모든 자손에게 매곡되지 않은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휘선 박아브라 목사님께서는 그린델 시리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나라를 망치는 어떠한 불운 사상도 다 부서뜨려 물리치고 바람에 날리는 겨워 같이 흩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만이 이 불운 사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희는 반드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이는 세계에 저희들이 현혹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스 11장 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돌아가는 길이 우리가 열방을 살리는 믿음의 주욕으로 세워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에게 순종하며 노예생활했던 저희들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대의 지성인들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 연구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였으나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문명과 지식은 결국 비참한 멸망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유물론을 통해서 또 유물론을 통해서 형성된 공산주의의 실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평강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는 유물론 사상을 완전히 탑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저희들이 의존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만물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만을 확고하게 붙잡고 믿으며 말씀으로 우리들의 사상을 온전히 조르고 갈라서 무엇이 불운 사상이고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말씀의 실력가들이 모두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대가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평강의 운동을 이뤄나가는 평강제의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존경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